하성운씨 예쁘고 구름도 진짜 예쁘던데 이렇게 좋은 날에 선백하는 하성운씨를 위해서 바쁘실때도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발매한 첫번째 미니앨범이었죠 마이 모멘트로 성공적인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로의 변신을 보여준 하성운씨가 두번째 미니앨범 BXXX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그 음원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먼저 미리 기자님들께 선보이는 쇼케이스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오늘 쇼케이스는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해서 신곡 무대와 뮤직비디오 상영에 이어서 기자님들과의 진위응답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빨리 하성운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이번 앨범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운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다고 합니다 하성운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성운씨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진데요 자 기자님들께 먼저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번째 미니앨범 BXX로 컴백한 하성운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금 떨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자 본격적인 무대와 앨범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포토타임을 한번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 머리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내려오고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하성운씨 먼저 자 이제 거의 내려왔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직 무대 전이니까 약간 스토일러 느낌으로 신곡 블루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포즈가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뭔가 홀리한 포즈로 썸보여는데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고 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다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손짓만 했을 뿐인데 느낌이 남다리네요 자 마지막으로 핵인싸 같은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깜찍한 하트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충분히 찍으셨나요? 네 오른쪽 한번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네 하트 포즈 부탁드려요 네 멋지고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잠시 보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성우씨는 이제 신곡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먼저 퇴장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I 자 아 bu 아 lovely 아 w 여기 아 아 섹 아 ou 좀